에임 히머링 아 난 갑자기 시바나 하고 싶은데? 시바나 있나 여기? 이거 AP 시바나 하는 사람 있었는데 옛날에 아니 시바나... 모스트인 사람들 시바나는 안 하네 아니 뭐 들지 이거 AP 시바나 할 건데? 유성 들까 그냥? 아아 수확 오우 쉣 그러네 이가 브레스잖아 그죠? 화염숨결 지졌다 살려줘 와씨 잠깐만 배반데 아 이거 이거 샀어야 돼 사냥꾼의 무저 이거 말고 장지원은 같은 팀 수바나가 칼날 먹다 죽었다 오우 그날 협곡 난리나지 아 씨발 내가 잘못했어 가지마 아 아 아 족같네 하지마 아씨 아 진짜 개 짜증나네 궁 아리붕 빠짐? 아리붕 있냐고 어이 말을 안해줘 말좀 해 아 왜 궁잉냐고 어 말을 안해줘 아 진짜 못떠지네 아 또 죽네 놔뒀더니 아 나 수확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오우 까비 스멀다 들만하잖아 와우 쉣 여기에다가 보이드 보이드까지 떠서 불에서 딱 뱉으면 애들 단피 넘게 떠지면서 스왑 팍 터지는거지 그 그림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 보이시죠 님들 봤어요 딜 방금 리신 지금 오줌 질퍽 쌌죠 뭐야 뭐야 어떻게 이겼어 얘들아 와 베인이 구유수가 나왔네요 어어어 이게 12댄스인데 제하킬 나왔어 레전드네 진짜 게임 이야 지르겠다 이거 님들 주문작열 리안드리 고통 이거 도트댄까지 허우 쉣 진짜 브레스다 이거 와우 너무 재밌어 아 조나 못썼다 . 어.. 야 너무 쎈데 아 뭐야 이지를 죽었네? 끝나? 아 뭔가 아쉬운데 지완옥사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 김홀은 하는거 반 친구들이 보고 너무 웃기다고 해요 재밌는거 보여줘서 고마워요 아.. 아.. 수능하고 2학년 유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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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완아 반 여자애가 나 트위치 보는거 와서 보더니 자기 이상형이라고 알려달라길래 심술나서 이재석이라 그랬다 미안하다 아 천호 고맙습니다 뭘 미안해요 나는 곧 내 적수의 공포 저도 학생에 관심 없어요 애기들 관심 없어 저는 누나들 좋아해요 누나들 누님들 아 천호 고맙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10점 정의당 풀지 말라고 적첩불로 뺏어먹으면 만원 적첩불로 뺏어먹으면 만원? 뒤졌다 이건 가야지 이건 간다 뒤졌다 sol 달려 날려 소비 자들 gegeben Grego lan 대 승la 좀 잡 beer 아... 아니... 어 왜 안돌아 왜 뭔소리에요? 화장 가는거 맞은데 지금 맛있쩡 걸려 아 뭐야 아니 이게 된다고? 이게 살아간다고? 이거지 이게 AP십 하나지 존나 재밌다니까 이거 이것만 한 열판에도 안 질릴 것 같아 저는 9키를 하고 대충 하는 거 없어요 다 열심히 해 나는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해요 어떤 게임이든 노말게임 칼바람 이런 거 아니면 랭크 게임이 들어왔다 무조건 진지하게요 잡아줘 아 아 또 졌어 아 4연패야 부캐로 아 진짜 열받네 아 존나 열받아 지금 부캐 가면 멘탈 그냥 아 멘탈 존나 깨지네 야 아 힐 괜히 써줬네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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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긴다 노틸이 그렇지 어어 아니 뭐야 어지가 없는데 아 집에 간대 아 집에 간대 네이스 아 집에 간대 웨어장 와 아니 말도 안돼 아 아니 카직스 뭐야 은진씨가 겁나 기네 으아아아아아아아 허아 야 이씨 이걸 기아보로 사네 호우쉣 아 네이스 만원어치요? 다 못드실텐데 네이스는 근데 헤드레스 그런게 영혼이 없어 네이스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거나 팀이 잘해줄때 진심에서 우러러러 나와야 찰져요 아 만원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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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잘해 아니 시바나 정글 너무 재밌어 이거 이거 님들 해봐요 이 쏘잖아 상대 반패대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저기요 아니 이 새끼 뭐야 핍신놈 있네 저거 내가 좀 거들어줘 같이 하고 빨스러워 할게 님들 덫덫덫엉이 상태가 안 좋네 뭔가 닉도 뭔가 좀 그런거 같애 다이아 승격전 하아 도망가 근데 혹시 자기가 다이아 가는 승격전이다 너무 가고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?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 AP 시바나로 제 용의 숨결 받으실 분 듀오 해드림 되겠냐? 괴물지 첫 다이아 승격전이라고? 진짜? 다이아잖아 괴물지 몇 가지 있냐 근데? 내가 그때 몇 가지 쳤더라? 아니 아니 이거 왜 만드는 거야? 아니 뭐야? 40까지 있어? 아 38까지 있네? 아니 이게 도파의 DOP의 존재감인가? 히히히히 저 사람들 당신이 아니라 도선생님 땜에 바꿨을걸요 네 저도 알아요 저도 도선생님 보고 한건데? 아니 님들 이거 봐봐 님들 내가 지금 왜 이거 하는지 지금 럭스 럭스보다 더 재밌어 이게 진짜 갱킹 위주로 할게요 제가 정글런데요? 애니니? 저 사람 뭐지? 로밍만 간다는건가? 포식자 애니긴 한데 신발 스타트네 니가 뭔 정글러야 정글만 먹는 애지 뭐요 지판아 학생때 맨날 직원 맞아주던 성준이야 닮고 잘 사는구나 눈물난다 진짜 뭔소리야 저 철개밖에 안썼어요 학창시절에 성철개만 써서 다행이네 나는 월보 존나 쓰면서 매점 갔는데 이게 될까? 이런 씨발 왜 아 뭐야 이새끼 아 진짜 아 X 됐네 와 나 깜짝몰라서 욕했어 와 야 이거 주면 안돼 노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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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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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있어 버플 다시 받아올 범파 얘기 잘 안했지 우리 학교는 좀 스타랑 서든이 유행했어 범파는 그니까 막 깊게 안하고 애들이 그 일진질 난사만 막 찍고 적거나 별투장 하다 적고 하아 하아 안녕하세요 어딜 도망가 어? 아 근데 저걸 살아갈라 그러네 역겨운 챔프 진짜 저건 너프 해야돼 빨리 일진들 특럼프하지도 않을 거면서 레벨 올려놓으라고 함 나도 그거 했었는데 일진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하래 그래서 걔네 집 가서 하는데 걔가 보더니 주민 보다가 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경험치 오르는 거 보고 이거 심노담이네 그때 살짝 고마웠잖아 이 새끼 친따들 옆에서 지가 다 부려먹으니까 친따들 시점 상상하면서 말하네 이틀금쟁 남의 아픈 추억까지 도둑질하네 이틀금쟁 수확 베이드? 아니 이 태끼 뭐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미니언 온다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 시키 아아아아아아 아니 못잡아? 아싸 쏘아 나 간나? 블루다 학생들 집안아 워잉하는 애들은 꼭 집안 가면서 돈 가지? 아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싱거운데?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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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캐리 기록 modeled 중 22신 부산